자! 난쟁이 또 자르차롱! 안녕! 난 꿀밤이! 오늘은 실시간 방송중인데 실시간 방송중에 우리 저번에 516배까지 올렸었던 영상이 있었죠? 타워 오브에 그거 이제 고수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2,000배 찍어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가능하면 4,000배까지! 아우 좋아요! 4,000배 좋아요! 자! 꿀밤이가 무적이랑 무적력이랑 시간까지 굿득 굿득 지금부터는 채팅을 좀 못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 편집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라 자! 올라갑시다! 맞아요! 물론 10번째에서 읽어드려요 감사합니다! 편집은 누가 하냐고 자로가 해요! 자로랑 꿀밤이랑 각자 자기 채널은 자기가 하고 있어요 맞아요! 각자 자기 채널 편집은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꿀밤이의 채널의 영상은 매우 조금 허접하답니다 자로 채널도 많이 허접해요 전문적인! 자로 편집하는 거 보면 되게 멋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야! 진짜 빠르다 근데! 이보가 맵 좋았다! 아이고! 마지막에 머리 박으셨다! 아! 진짜? 천천히 올라오세요! 천천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올라오시면 바로 다 들어와 보자! 시간도 나쁘지 않은데? 그니까! 어! 괜찮아! 괜찮아! 요한님 힘내십시오! 요한님! 어! 내려가시면 안됩니다! 어! 내려가지 말아요! 일부러 내려가신 거 같아! 응! 그런 거 같아! 아 이게 탕어가 작으니까 60원밖에 안주네? 60원이 어디냐? 맞아 맞아! 인정! 감사합니다! 아까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사진 찍었어요 우리? 어! 아까 전에 맑음님이랑! 맑음님 집에서! 아! 맞아! 어! 끝날 때! 아! 맑음님이야? 어! 맑음님! 아! 맞네! 캐릭터가 달라져가지고 오셨다! 오셨다! 맞아 맞아! 자! 준비 준비 준비! 준비만! 들어가지 말고 준비만 해요! 준비만! 채팅으로 해드릴게요! 줄.. 줄 세자! 어! 채팅으로 해드릴게요!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셨는데?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망했다.. 야! 124! 야! 124인데!? 이거 제대로 하면 되겠는데? 잠깐만! 야! 올라가세요! 어! 대박! 야! 124 찍었어! 다시 다시 가봅시다 어 이거 막 들어가지 마시고 시작하자마자 가볍게 1024를 간다고? 그니까 폐차장은 어떻게 됐어요? 아웃 다 정리했어요 차들 다 정리했죠 그 차 꿀밤이가 바로 힘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인정 인정 이거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어 어 앞에서 기다려주세요 자루가 시작하면 그때 들어가주세요 어 그 앞에 뭉쳐있다가 어 맞아 맞아 어 근데 시작부터 1024 시작이 좋은데? 그니까 근데 그거 알아? 어 우리 저번에 시작했을 때도 516 찍고 그 이후로 못했어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오케이 다 올라왔다 스피드 앞으로 빨라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이번엔 맵이 조금 거슬렸다 어 좀 점프가 많아서 떨어지셨고 응 자 올라오시면은 지금 누구 빈님이랑 예연님 안 올라오셨네 어 그런 것도 다 기억해? 어 지금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너 최고 올라오세요 화이팅 화이팅 어 천천히 올라오세요 시간 많으니까 응 천천히 너무 급하지 않게 하셔도 되고 맞아 맞아 자 채팅으로 준비 시작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우님 예쓰 예쓰 매우 감사합니까 어 야 예연님 저거 왜 저래 어 스피드는 불필하다고 쓰지 말아달래요 아 어 스피드는 그러면 쓰지 말아주세요 어 오히려 조절이 안될 수 있어 일단 한번 출발해볼까요 그럴까? 어 그럼 이번엔 출발해보자 어 바로 다음팔하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예연님 이상하게 공중에 떠있다가 떨어졌어 갑자기 어 어 자 준비해주시고 준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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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들어가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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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까비 아우야 근데 꿀밤아 어 생각해보니까 아까전에 나 그거 1024 하얀색이었거든 나 못 들어간거였어 아 진짜? 어 장난하냐노 어 미안해 잠깐만 이거 무적이랑 무정력 쓸게요 조심 어 이거 좀 어렵다 지금 무정력 쓰면 그러면은 어 안 쓰네기가 할거 같은데 이거 넘기자 넘기자 아 인정 인정 이거 VIP 써봐잖아 인정 인정 어 일단 넘길게요 일단 무적에 무정력에 그러면 무적을 조금 나중에 쓸까? 아 바로바로 써야겠지 무적은 바로 써야돼 어 맞아맞아 오케오케 자아 짜자자자자자자자 이거 뭐야 아 올라가는거구나 이렇게 야 뭐야 이거 콩콩이 뭐야 난리났다 이렇게 이렇게 다같이 엄청 팀웍들이 좋으셔 지금 이게 모은 보람이 있네 그니까 모은 보람이 있어 다들 할 줄을 알아 어 맞아 자아 이번엔 과연 몇 배를 찍을 수 있을지 어 제발 제발 잘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 다들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오세요 이게 안 찍히면은 좀 앞뒤로 왔다갔다 해야돼요 문에서만 부비적되면은 안 찍혀 아 진짜? 응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가 배속이 곱하기가 하얀색으로 되어있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부비부비 앞뒤로 왔다갔다 해주세요 응응 부비부비 말고 앞뒤로 왔다갔다 자 준비할까요? 준비하자 준비 준비하고 그러면 어 예연님이랑 맑은님이 들어가는 걸로 하자 예연님 맑은 맑은님이 먼저 들어가고 뭐야 다 들어가셨어 다 들어가 어 뭐야 앗 앗 앗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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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낼 준비가 됐습니다 꿀밤이는 안 돼 혼낼은 그래도 혼낼은 안 돼 알았어 가자 가자 근데 저희 말을 좀 끝까지 듣고 해주세요 우리 정애들 모인거잖아 맞아 여러분들은 어 맞아 잘하셔가지고 맞아 맞아 뭐야 어떻게 된거 같아 올라가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 듣고 해주세요 응 듣고 해주세요 올라가자 이쪽으로 근데 이것도 좀 오래 걸린다 귀찮은데 그니까 맵이 왜 이렇게 귀찮은 맵이야 어 이거 귀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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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머리 부딪혀 여기서 여기로 한 번에 갈 수 있을거 같은데 오우 어 복잡해 어 복잡해 오우 근데 어차피 그러면 차라리 무정역이라 이런거 쓸거면은 원래 타워로 해서 시간을 더 늘리는게 낫나? 근데 그렇게 해도 5분은 뭐야 어차피 시간 비슷하게 남을 것 같지 않아? 그래 이 똥풀다 뭐야 아니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요 으 으 오케이 올라갔다 달링님 잘가요 어 근데 아직 너무 많이 못들어오셨다 그러네 일단 조금 기다려보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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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어 아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우리 빅토리들이랑 같이 타워오브에 배수 도전해봤는데 우리 열둘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1200 400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에요 10명이 들어갔을때 나오는 배수에요 우리가 12명이니까 12명이 다 들어가면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죠 어렵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구해볼게요 사람을 더 모아서 다음에 2000배 넘는거 도전해보면 아니 20명을 진짜로 모아야될거 같아 모아야돼 이분들 이분들 일단 정립해두고 통장에 넣는것 마냥 이렇게 고이 고이 저금해두고 그 다음분들 더 모집해서 오도록 할게요 좋아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 지켜주시구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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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ls